앞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는 내용의 정부안이 일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수요가 정치된 상태에서 과도하게 잡았다는 지적 속에 결국 고리 1호기를 재연장하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입니다. 진재훈 기자입니다. 정부의 7차 전력 수급 계획은 통상적으로 지난해 말 발표됐어야 하지만 아직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실무소위원회의 한 위원은 전력 수요가 5년 뒤인 오는 2020년까지 매년 3% 증가하고 2029년까지는 4%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이 수요 예측의 신뢰성입니다. 정부는 건설과 철강 등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지만 이를 감안해도 현재 설비만으로도 예비 전력량은 충분하다는 계산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잠정 수요 전망치가 고리 1호기 수명체의 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입니다. 에너지 수요 예측을 과도하게 높여서 고리 1호기 발전량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전을 계속 짓거나 아니면 수명단원 원전을 계속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꼼수로밖에 보일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 이미 10년 연장에만도 3,400억 원의 손해가 났고 재연장도 순이긴 하지만 실제 비용에 대한 미반영이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최근 재연장이 경제적이라고 말해 수명체의 연장을 위한 정부의 논리 쌓기가 시작됐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KNN 진지훈입니다. KNN 진지훈입니다.